옛날에 이런 걸 내가 너한테 알려주면 10초만에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고 또 다른 지식을 알려주면 10초만에 하고 넘어갔는데 그 지식이 쭉 쌓이니까 앞에 게 없어져가지고 너한테 이거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한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이거를 10초가 아니라 30분 동안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오늘 만날 스코어 친구는 무려 부산에서 올라오는데요 제 블로그를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자기도 한번 유튜브 출연해서 컨설팅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무려 부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생전 받아보지 않은 점수를 받아봐가지고 좀 소심해져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뭐가 잘못된 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오늘 한번 만나보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수학이 그냥 많이 풀면 100점 나오고 해봐야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고가 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똑같이 그냥 양치기로 해도 모의고사에서도 점수가 안나오고 내신에서도 점수가 안나와서 점수에서 차이를 많이 느끼고 해도 안 올라가는 거에 너무 고민이 많아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데? 거의 한 40에서 60까지 내신도? 네 내신도 고민이 많겠네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랑 똑같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는 것 때문에 중학교 때는 반에 30명이었으면 지금 여기 다니는 학교는 반에 15명 안에서 성적을 이렇게 나누니까 좀 원래는 잘 봤다가 이렇게 좀 중간쯤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적도 나쁘지는 않지만 워낙 여기 또 학교가 잘한다는 학교여 가지고 학생수도 적은데 이제 좀 잘하는 아이를 틀면서 본인이 좀 자꾸 이렇게 좀 모자란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올라갔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조금 성적이 안 나오고 특히 이제 칭찬을 들으면서 살았던 친구들이 칭찬을 좀 못 듣는다고 생각하면 슬럼프가 팍 오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친구한테 메일을 보내준 거는 대단하기도 하고 마음도 이해가 가고 사실 그렇더라 잘생긴 건 좀 그런데 아무튼 학교에서 하란 대로 하면 점수가 안 나와 선생님들이 하란 대로 열심히 했어 그럼 점수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사교육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사교육을 안 받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사교육을 받으면 친구는 최우수권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전혀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은 어떤 친구들 잘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게 저는 사실 제일 속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 일단 태훈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볼게 영상을 보면 맨날 하는 게 있어 78 곱하기 19가 있어 이거 어떻게 풀까? 그냥 위아래로 곱해서 한번 해봐 머리를 풀 수 있을까? 펜 안 되고 이제 해봐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석도 수용한 옷까지 완전 착실하네 진짜 지금 초등학교 문제잖아 여기서부터 루틴이 깨진다고 생각해 너는 지금 고등학생이잖아 이거를 초등학교한테 내주고 중학생한테 내주고 고등학생한테 내주고 대학생한테 내주면 푸는 방법이 다 다를까 같을까 대부분 같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그럼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78 곱하기 19.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팬이 안 되세요. 아무도 안 해도 돼. 그냥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생각해 봐. 오케이. 78 곱하기 20 마이너스 19. 78. 어떻게 알았어? 그냥 19로서. 78 곱하기 19가 무슨 뜻이야? 78을 19번 곱한 거야. 이렇게 1분만 시간을 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냥 안 한 거야. 왜냐면 아무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자, 이제 초닥에 대해 배울 좀 하나 더 해볼게. 똑같은 거. 372, 6이란 숫자가 있어. 9의 배수일까? 아닐까? 바로 안 나오지. 바로 안 나오지. 한번 해봐. 이전에 배웠어. 이게 9의 배수이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9로 나누고. 그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 다 넣었을 때 9의 배수이면. 그렇지, 맞아, 맞아. 그거 맞아. 그 방법 생각났어? 네. 372, 6이 9의 배수일까요? 라는 말을 10으로 표현하고 있어. 3,726은 9 곱하기 A. 그렇지. 근데 A는 뭐 해야 돼? 정수겠죠. 자연수겠지 뭐. 제가 3,726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은 무슨 뜻이야? 선을 잘했어. 선을 잘했어. 그 말을 식으로 표현해. 이제 시간을 줄게. 이게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큰 숫자가 있는데 걔가 9의 배수야. 네. 내가 거기서 9를 뺐어. 그럼 걔는 9의 배수야 아니야. 9의 배수죠. 9의 배수죠. 장인이. 네. 나 이거 힌트를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9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 뭐예요? 3,000하고 가장 가까운. 1,000에서. 1,000에서요? 1,000에서요? 900? 더 있잖아. 더 가까운 생각도 있잖아. 999. 그렇지. 여기서부터 보는 게 재밌는 거죠. 괴로워하는 모습을 줍니다. 왜? 그때 똑똑해지는 거니까 사람은. 1,000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냅두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하게. 우리나라는 계속 누군가 뭔가를 계속 가르쳐주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가르쳐주고 나서 다 가르쳤다 나는. 이제부터 못 풀면 네 책임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뭐 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9의 배수인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네. 뭘 해야 돼? 묶이면 9의 배수인 거잖아. 네. 묶어봐. 내가 너 과외하는 학생이었으면 이것도 말 안 해주고 한 30분 기다려야 돼. 그럼 이제 전 과외를 잘리겠죠. 18. 얘는 무조건 뭐야? 9의 배수죠. 그러면. 18도 9의 배수인데. 9의 배수는 9의 배수니까 9의 배수가 되는 거야. 왜 그랬어? 허무했지? 네. 그거야. 됐어. 그 느낌이야. 그것만 기억하고 가면 돼.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이걸 문자로 바꿔줄게. A, B, 곱하기가 아니야. 10친법스야. 얘가 9의 배수인지 확인하시는 방법을 지금처럼 똑같이 한번 해봐. A, B, C, D라는 수가 9의 배수인지 알려면 A 곱하기 1000 더하기 B 곱하기 100 더하기 C 곱하기 10 더하기 D로 둘 수도 있고. 1000에 가장 가까운 무조건 9의 배수인 숫자는 A 곱하기 999고 남은 게 A고 B 곱하기 99 더하기 B고 C 곱하기 9 더하기 C 플러스 D로 둘 수 있으니까. 무조건 9의 배수인 것끼리 먼저 묶으면 9의 A 곱하기 11 더하기 B 곱하기 11 더하기 C 곱하기 1 하고. 나머지 남은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니까 9의 배수인지 알려면 A 플러스 B 플러스 D가 9의 배수인지만 보면 된다. 그렇지. 여기서 생각해낼 건 뭐냐면 넌 왜 몰랐을까? 이걸 왜 생각해본 적이 없어. 이게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게 커. 3726이라는 숫자를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당연히 알지. 3726을 누가 몰라. 근데 이 숫자가 3726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다? 3 곱하기 1000이고 플러스 7 곱하기 100이고 2 곱하기 이 숫자가 나한테 와닿느냐가 문제인 거야. 너네 반에서 지금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대단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닌 거야.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느냐 없느냐. 2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해. 2의 배수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지? 짝수. 그렇지. 2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마지막 1의 자리. 맞아. 왜? 1의 자리만 짝수면 2의 배수니까. 왜? 지금 똑같은 얘기한 거고. 어느 사랑해? 응 사랑해. 왜 사랑해?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 아니 왜 사랑하냐고. 얘가 2의 배수면요. 앞에도 2의 배수라는 말을 식으로 써봐. 다시 2의 배수야. 그럼 2730은 왜 이게 배수야? 2730은 왜 이게 배수야? 내가 너한테 알려주면 10초만 끝나. 옛날에 이런 걸 내가 너한테 알려주면 10초 만에 알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또 다른 지식에 알려주면 10초 만에 하고 넘어가는데 그 지식이 쭉 쌓이니까 앞의 게 없어져서 너네 못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너한테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이거를 10초가 아니라 30분 동안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2730은 무조건 2로 묶기니까. 2730도 2로 묶여? 왜? 음... 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런 게 없어 이런 시간을 안 가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러고 있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문제를 팍팍팍 풀고 넘어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고민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지 정반대라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딱 보고 응 이해했어 딱 덮고 다음 문제 풀고 이러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잘하는 거야 너는 내가 봤을 때 계속 낑낑을 오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2734가 2의 배수인지 알아보려면 2734는 2 곱하기 1000 더하기 7 곱하기 100 더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4인데 여기서 1000이랑 100이랑 10은 무조건 2의 배수니까 2로 묶을 수가? 얘만 2의 배수면 앞에가 모든 상관없이 2 배수라는 거지 네 자 4의 배수 2744가 있어 4의 배수가 아니고 4의 배수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내가 알려주면 억울할 거 같지 네 그거야 그거야 흐흐흐흐 말해주면 허무해 4의 배수 44만 4의 배수면 4의 배수 그렇지 왜? 앞에 2700은 무조건 그렇죠 2700이 무조건 4로 묶인 이유는 뭐야? 2 곱하기 1000 더하기 7 곱하기 100이라서 그러니까 100은 4의 배수잖아 네 뭐 3700이든 3900이든 무조건 100의 배수지 그러니까 걔는 그냥 4의 배수인 거야 네 자 8의 배수 2744가 8의 배수인지 알아보자 재밌지? 네 재밌지? 그래 이거야 744만 8의 배수 744만 8의 배수면 2744는 8의 배수 왜 그런 거야? 1000은 무조건 8의 배수라서 1000의 자리는 8로 묶인 이유는 그러니까 뒤에 744만 8의 배수면 되는 거지 네 어떻게 할까? 8백 8백 그렇지 8백 8백은 뭐니까? 무조건 8의 배수 56, 8의 배수 맞아? 네 8의 배수네 됐지? 네 이거 웃는 거 봐 이거야 이 느낌이면 되는 거야 허무하지? 네 이런 거라고 하하하하하하 와 이렇게 웃으니까 너무 좋다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 네 만약에 내가 대학생한테 물어보면 몇몇 할 거야 이거 물어보면 생각보다 대답이거든 사실은 그냥 한 1분 2분만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 없는 줄 알아?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있는 문제들 계속 해결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내가 못 풀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외우고 넘어가 그리고 넘어가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나중에 앞에 게 쌓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엉망치게 되는 거야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연습한다 그게 끝이야 태훈이가 해야 되는 거냐면 옛날 거를 하면서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 오케이? 네 옛날까진 했던 건데 모르는 거 한 거잖아 네 등차세와 등기세를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지? 자 그럼 내가 이제 그걸 할 거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